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빠가 퇴근을 하실 때면 양손엔 선물을 가득히 우리 집 꼬마들 기뻐하며 엄마 아빠 좋아요 랄라 랄랄랄라 그러나 휴일엔 한두리만 아무도 모르게 살 짝고 우리 집 꼬마들 화가 나서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아빠, 엄마 좋아 엄마, 아빠 좋아 랄라, 랄랄랄라 랄라, 랄랄랄라 랄라, 랄랄랄라 랄라, 랄랄라 아빠, 랄랄라